그건 아냐? 왕세야 자리 말이야. 그거 원래 네 형이 아니라 내 자리였어, 새끼야. 후회하지 말고 그만하십시오. 내가 만약에 말이야, 용상이 안게 되잖아? 그럼 나 너 같은 새끼들 서인으로도 안 살려둬. 다 죽여버리지. 근데 넌 꿈도 못 꿔보잖아. 중궁전 신여 출신 아들이라. 그러니까 절 잘 서. 네 모친이라도 궁에서 편히 살게 하고 싶으면. 정말로 내주게. 세자가 안 된다면 용상이 안 질 겁니다. 예, 어마어마한. 반드시 제가 세자가 되어 어머니의 원래 자리를 돌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